우리 근데 점수는 왜이렇죠? 점수조차 개발살 난데? 이렇게 된거 히오스나 팔까요 그냥? 근데 감방하니까 재밌는데요? 재밌어요? 전 어지러운데? 게임이? 네 어지러운데? 에임이 지금 빨라 에임 게임을 안하다가 에임이라고 우리는 그냥 키만 맞추면 되는거였는데 탈모님 내 코드 심한데요? 약간 심해요 이거 지금 탈모님은 거의 드론이 지금 약간 순간이동이에요 한 번씩 나 이거 지금 시즈를 하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왜이렇게 스펀크를 조심 어 이거 위에 슬픔 아유 타창카 타창카 정신 나간거 나왔네 ㅅㅂ 미스새끼 참패 나왔네 아 저는 이거 레코드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키오스하러 갈거에요? 아니면 하 이겼다 이걸 소드님하고 한판 해보죠 우왕우왕 이걸 이겼당